안녕하세요. 일산 파주 교부의 이미경 권사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처음 코로나 때는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묶여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확산된 코로나는 반대로 밖에 나가기가 귀찮고 싫어지면서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저의 다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감지하게 되었어요. 이때 온라인 10주 훈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시스템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멈춤이라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로 감지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고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듯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작되는 10주 훈련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첫 예배 때 주신 말씀은 말씀 정리였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셨고 말씀 정리가 되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얼마 전에 일 때문에 아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21가지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가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예전에 적어놓은 노트를 지적이면서 찾아보곤 합니다. 가끔 찾는 것조차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다른 노트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적고 그 옆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보인다라고 적다가 적는 것을 멈추게 되었어요. 내가 할 일?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를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근사하게 가정, 지역,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 이유는 찾아보기 위한 정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깨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정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어요. 1주차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 회복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 알고 있는 근본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누림, 나의 능력, 나의 체험으로 회복해야 이것이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것이 되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인생 중 남편과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 주권으로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에 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언제나 전도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합법적인 이유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지역과 교회, 또 제자를 다 움직였다는 말씀을 듣고 현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썸미타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대면 신앙으로 현장을 향한 기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주 훈련을 통해 근본과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으로 시작되어 비전과 꿈을 품은 기도로 현장까지 연결되는 충만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기 일대교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하는 신앙이 회복되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문제를 통해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하는 집중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재생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순호 목사님께 성량의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모교사역자 온라인 우리 10주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인데 먼저 우리 제목 시작의 시간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감남산 누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온라인 10주 동안 집중훈련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이 다 이렇게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지역별로 또 어떻게 구역별로 함께 집중훈련 속에 참여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목요일날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 또 기타 우리 송도들은 금요일날 또 다른 요일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지금 우리 교구에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목요사역자 10주 온라인 집중훈련은 뭐냐면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을 바르게 체험하고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시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작심 3일, 며칠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중요한 근본 바로 갈보리산 체험이죠. 그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축복과 그 은혜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할 때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어떤 응답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갈등, 여러분의 모든 현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그 근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자녀와 후대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집중 훈련은 딱 10주입니다. 이 10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2주 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지금 10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보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늘이 너무 푸르고 바람도 시원하고 가을이란 가을. 벌써 10월 달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곧 11월, 12월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주면 거의 두 달 반입니다. 계획대로 간다면 이제 마지막 10주 강의는 12월 3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죠? 한 해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훈련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 10주 동안에 올인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8개월이란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멈춰진 시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신앙, 사역, 현장 모든 것이 지금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8개월째. 이게 언제 끝나나 지난번 우리 문섭이 집사님 간증처럼 이게 끝날 것 같다가 또 터지고 또 끝난 것 같다가 또 터지고 이렇게 지금 하다가 벌써 8개월 지금 벌써 10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그냥 이대로 지금 이 상태대로 지금 이 모습대로 올 한 해 열마까지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주 온라인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는 이 집중 훈련에 완전 올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붙잡고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아예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뭐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면 여러분 큰 응답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시간표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완전 승부수를 던진다라면 남은 후반기 짧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개인 가정 삶 속에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응답들을 남은 후반기 두 달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즉 틀린 곳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이 가운데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에 목요일날 이 강의를 그냥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 후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중요한 여러분의 서미타임, 집중 시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워낙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집중하고 갑자기 서미타임을 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현장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역과 현장의 직장의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12월까지 그럼 올해 2020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0년대를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온라인 집중훈련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그냥 참여만 하는지 참고만 하는지 적당히 그냥 발만 들여놨는지 사단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 하나도 겁 안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이번 집중훈련에 중요한 올인과 승부수를 딱 띄우게 되면요. 사단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뭐하냐? 혼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이제 가정에 주로 혼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혼자가 아니냐? 디모드의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어디요? 내 곁에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현실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지금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중요한 올인의 이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집중할 수 있도록 서미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지금 유라굴라 이 강풍 속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어마어마한 위기사항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혼자 있고 홀로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위드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을 때 위드 하는 거예요 위드 그리고 인만우에 그리고 하나님과 중요한 원리스 이게 바로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인만우에를 누리고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홀로의 시간이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복 속에서 뭐 하느냐 이제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된 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과거의 상처, 실패 이 모든 것들이요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뇌 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이 무섭습니까? 중독자들이요 뭐 알코올 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무리 해도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심리치료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돌아오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버립니다 마약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마약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날 또 주사기를 꼽습니까? 뇌에 각인되버린 거예요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돌아서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뇌입니다 뇌에 각인된 거예요 이거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려버렸어요 생각에서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유다 마음 속에 뭐 했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것에 집중하고 틀린 것에 뺏기다 보니까 어느 날 유다의 마음의 생각 속에 뭐가 뿌리 내리죠? 저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뿌리 내려버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중할 때 집중할 때에 중요한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해도 3일, 일주일, 한 달을 못 넘겨요 또 예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기적의 삶을 매일 살고 체험해도 돌아서면 또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언제 가난 나오느냐 매일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아무리 만나 먹어도 아무리 매출하기 먹어도 이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다른 거 아니라 딱 10주 동안만이라도 10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 근본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감남산의 누림입니다 도대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 중요한 시간에 무려 40일을 할애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서 중요한 것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럼 이 감남산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감남산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산이에요 그 감남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왜 올라갔습니까 시내나 도시나 번화가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여러분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120명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주로 보이는 문제 보이는 현실 세상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틀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집중이 뭡니까? 잘못된 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뭡니까? 주로 지금 내 문제야 지금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뭐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틀린 집중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틀린 집중 무슨 말이죠? 집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집중하고 집착은 달라요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딱 올인하는 거 그게 집중이에요 집착은 뭡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주로 어디에 집착합니까? 주로 이제 과거 과거의 상처 과거에 누가 나를 욕하고 과거에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과거에 누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 과거에 집착하고 또 어디에 집착합니까? 주로 우상 여기 말하는 우상은요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니까 다 알잖아요 우상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잘못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주인 주로 사람들은요 사람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 자식에게 집착하는 그래서요 자식을 그냥 완전히 자기의 뭐랄까 자기가 쓴 그 시나리오대로 그 대본대로 자식을 막 보내는 거예요 학원, 학교, 교육 오만 것 심지어 옷도 자녀가 함부로 못 입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엄마 스타일대로 다 코드해 줍니다 심지어 친구도 취미생활도 엄마가 다 정해놓은 엄마, 아빠, 부모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잖아요 뚜껑 열립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내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집착합니까? 잘못된 주인 우상인 거예요 아니면 또 주로 어디 집착합니까? 돈 돈이라면요 믿음도 신앙도 언약도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서 딱 돈 문제 걸려보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뭐가 고백되는지 그건 뭐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바르게 숨겼습니다 올바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왕 세울 때 사울을 택했다니까요 베냐민 집하에서 가문 좋죠 중심도 바르죠 사울을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영적으로 심히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죠? 다윗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이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대중의 인기와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몰리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 자리 왕자리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에 집착해서 수년간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건 뭐죠? 집착이에요 집착 그 결과 집착의 결과 틀린 집중의 결과는 뭡니까? 영적 황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집중이 아니라 올바른 감남산 누림을 위해서 또 이번에 온라인 이 10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보금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보금을 놓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보금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보금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게 바로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보금에 집중하지 않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금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문제 그것도 내 문제 내 현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잡혀있죠 그건 뭐죠? 보금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금에 집중하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남산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 없었어요? 문제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가정, 자녀, 경제 수만 가지 문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보금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와 현실보다는 뭐죠? 보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금 집중이 뭡니까?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진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탄과 지옥건세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죄의 건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보금입니다 원시보금 출애국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 피 발라라 여러분 노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400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노력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바로를 붙잡고 있는 애국을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건세가 그 피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실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는 일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매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이 언약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고 혼자 애쓰고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란 말은 하나님 퀴리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사탄과 죄와 저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것도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다가 10명이 배달은 형들이 늘 못 사귀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유괴범한테 납치짐한테도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유괴범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을 낙타에 질질 끌려가서 뜻도 보도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예는요 완전히 물건이에요 물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된 게 뭐가 형통합니까? 팔려간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아닙니다 형통의 기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게 기준이에요 아 지금 내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그게 기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뭐라고요? 형통한 자 요셉이 상처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랬다면요 요셉은요 늘 평생 노예로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디에 집중했죠? 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딱 보금에 집중했다는 거죠 보금에 집중하니까 노예고 뭐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통 그게 바로 보금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보금 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집중을 얘기합니다 왜 영적 집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뭔가에 집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돈에 집중하고 특정 인물 사람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일 중도 그것도요 틀린 집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쭉도록 일만 합니다 일 좋아서 하느냐 아니에요 일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 힘든 거 그거 피해보려고 일에 완전히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집중 틀린 집중이에요 그렇게 하면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일 열심히 한 동안에는 잊을 수 있겠죠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양손에 술 한껏 사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마십니다 왜 그렇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뭔가 그걸 풀어야 돼요 뭔가 허한 걸 채워야 됩니다 술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뭔가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 존재 동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돼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새끼 많이 놓으면 끝이에요 동물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뭘 살려야 된다고요?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그래서 이번 우리 온라인 10주 집중훈련은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근해진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지만 그나마 이제 줌으로 드리는 줌도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00가정? 물론 줌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다 보면 뭔가 중요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예배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을 살리는 최고의 시간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진짜 목숨 걸고 집중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뇌를 치유한다니까요 여러분 뇌와 생각 속에 뿌리 박혀있는 잘못된 모든 상처, 기준,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써미타임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써미타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주위의 성령께서 나의 뇌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써미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여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영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갖추고 준비하고 다 해보십시오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10주 집중훈련은 내 영을 살리는 중요한 집중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오전 11시부터는 공격적으로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집중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방해하는 분명히 장애물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마 광명에 가면요 그 도움이 있잖아요 거기 경마 말 경주하는 거죠 그 보면요 경주마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주마가 딱 시합에 뛰기 전에 어떻게 하죠? 양쪽 눈에다가 까만 걸로 이렇게 딱 가리기를 이렇게 딱 합니다 왜 까만 걸로 가리기를 하죠? 경주마는요 1초 0점 몇 초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옆에 앞 좌우 보지 말고 뭐하라고요? 앞만 보고 결성점만 바라보고 무조건 달릴 수 있도록 이 말에 눈을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가리게 앞만 볼 수 있도록 사탄은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원섭섭마기를 통해가지고요 어쨌든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시야를 흐립니다 틀린 곳 바라보도록 틀린 곳에 집중하도록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면 오늘 말씀드렸죠? 디모드의 우소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성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중요한 감남산 바로 집중의 시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남산의 누림 두 번째는 뭐냐 미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요 거기서 중요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산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중요한 집중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그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마다 뭘 찾게 하신 거죠? 미션을 찾게 하고 미션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감남산은 두 번째가 뭐냐 미션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집중훈련의 최고의 미션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가정?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자녀, 후대, 남편?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역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러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야마 너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의 최고 미션은 뭡니까?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입니까? 미션 첫 번째는 살리는 미션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입니다 절대의 계획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이 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똑같은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특별히 뭘 살리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는 내 주위 환경에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를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 그 걸림들이 뭡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이에요? 건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맞지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전부 다 사단이 심어놓은 뭐죠?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한계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2절에 지금 요셉은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에요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왜? 노예니까 노예 그것도 다른 나라에 팔려온 노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릅니다 그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최고의 것을 차단했고 최고의 것을 누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살리는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 문화는요 죽이는 문화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정치 보세요 경제 보세요 다 죽이는 뉴스예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끌어내어서 완전 짓밟을까 사실은 그게 밑바탕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란 드라마 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뭐죠? 거의 다 남의 약점 잡아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다 죽이는 문화예요 그게 사탄의 문화고 지옥의 문화고 흑암의 문화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지역에도 그런 문화들이 흘러들어온다니까요 보금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보금은 뭐죠?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살리는 문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주고 서로 보금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게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하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뭘 치유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 치유예요 나를 지금 가장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주로 과거라니까요 과거 과거의 그 사람을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이를 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과거의 그 일 그거 자존심 상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뭔가를 딱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치료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해석이 뭡니까? 내 기준 내 육신의 기준 내 자존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죽일 놈이고 그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재해석이란 말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거가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아니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게 발판이 된다고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쫓겨나가고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그 모든 과거를 행하신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알고 복음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과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갈보리산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현재 치유 현재란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간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모든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린 막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풍성해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거나 원망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린 감옥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노예 안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현재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미래 많은 사람들의 불안, 염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곧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예측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돼 봐야 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보내고 있는데 그럼 내년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불안, 염려 걱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으러 어디예요? 무속인들한테, 점쟁이들한테, 이상한 종교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뭐 하신 거죠?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될까 안 될까 늘 왔다 갔다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보장받은 인생 우리의 미래는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에 승리했던 모든 인물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겁니다 이런 치유하는 미션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션 세 번째 어떤 회복의 미션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120명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고 나면 예수님이 떠나가버리시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부르셔서 중요한 회복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뭘 회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복음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복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복음 놓쳐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 복음 놓쳐버립니다 이익 앞에 손해 앞에 복음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 회복 문제 사건 앞에 문제 해결 이전에 뭡니까? 복음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에 붙들려가지고 거기 막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아니 지금 뭐 교회도 못 가고 본당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핑계되면 안 돼요 온라인이 어떻고 저쫓고 비대면이 어떻고 저쫓고 그건 다 핑계되면 초대교회는요 완전 비대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모임 자체를 못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나마 교회는 못 오지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듣잖아요 초대교회는 최소한 그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어디에서요? 집집마다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오순절라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은혜 받는 데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찾아올 때 그럼 그때도 은혜 놓칠 겁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내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뭘 주신 거죠? 10주 온라인 집중 훈련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요 전도의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믿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강의만 듣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11시에 절대 자리에 일어서지 마시고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서 바로 이어서 뭐요? 나를 살리는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서미타임 미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남산 세 번째는 뭡니까? 조용한 시간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위기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위기 속에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1대1 중요한 코람데오의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우리 집중훈련을 준비하면서 존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면서요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 뭐가 많았다는 거죠 훈련, 모임, 시스템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역자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 스케줄 화요일날 지교회 모임 수요일날 구역 예배 목요일날 목요일 사역자 금요일날은 또 다락방 토요일날 핵심 심지어 월요일까지 그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치과 치료받으러 너무 심해 갔는데 치료 끝나고 다음 치료 일정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예약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왜? 월요일은 뭐 해야 되죠 화요일도 교회 가야 되죠 수요일날 지역 모임이 있죠 뭐 미션홈이 있죠 캠프 있죠 다락방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의사가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예약 날짜 잡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이 정도로요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요 지금 다 스탑됐잖아요 뭡니까? 기회예요 기회 그동안 놓쳐버린 그동안 바쁘게 살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막 이것저것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시간 개인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라는 게 뭐 돌을 닦고 뭐 그 말이 아닙니다 큐티를 하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보금 누리는 시간 보금을 회복하는 시간 보금으로 힘을 얻는 시간 그럼 도대체 보금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마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심지어 왕적 권세까지 모든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 모든 죄의 세력을 뭐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적인 축복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적인 축복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삼중지간에 뭐 있습니까? 일곱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신분 권세 이걸 구체적으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가장 큰 힘을 얻느냐 저는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 누리는 시간 아침에 낮에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지역을 가지고 하님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일곱 가지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요 내 영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납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잘못된 세상의 각인 체질 뿌리 각의 상처 이 모든 사단과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시간입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의 시간 조용한 시간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언약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약의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강단 강단은 한 주간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강단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시간표 여러분 자녀의 시간표 여러분 개인 가정의 모든 시간표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간에 주신 강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수첩 이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강단은 한 주 전체의 흐름이라면 오늘 중요한 영적 흐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수첩 오늘의 말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해야 되냐면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한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아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에 쓰러졌잖아요 그때 막 불, 지진 다 지나간 후에 뭐라는 하냐면요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밀한 소리 그러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 듣지 못했는데 다 지나가고 나서 뭡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전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엘리아가 왜요? 막 거짓 선지자 450명 싸우고 막 대련한 역사 일으킬 때는요 자기가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그때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서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새로운 미션 주시잖아요 왕을 새롭게 세우고 엘리사를 찾고 칠천 제자 있다 세밀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미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실수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팍팍팍 나가버립니다 왜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못 듣고 그거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 그래서 언약의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내 남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우리 현장과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게 언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바로 이 언약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모든 걸 합치면 누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림의 시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거든요 문제는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미 받은 건 다 받았다니까요 신앙상을 잘하고 응답받고 역사 일으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받았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똑같이 달란트 주신 거예요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아니요 똑같이 주신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게 뭘 누리니까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이른 새벽에 다윗은 아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왕인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아침입니다 벌써 승리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요 아침만 있었냐?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밤도 있었어요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감찰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히 보살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 이게 바로 다윗이 누린 밤이에요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는 뭐 하는 거죠? 깊은 기도 속으로 나의 모든 불신앙 하루 동안 있었던 상처와 영적 문제, 내 인본주의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깊은 치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한 채 그대로 잠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들어가서 뿔이 박히고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겠냐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 밤, 낮 분명한 누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윗이 철저하게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이번에 10주 온라인 집중훈련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면 결국 무슨 말이죠? 멈추는 시간이에요 제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좀 멈추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탓하고 그 생각을 멈추라 안 멈추면요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냥 무조건 직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벼랑이에요 벼랑, 절벽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생각 불신앙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걸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게 멈추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조용한 시간은 뭡이죠?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깊은 시간, 깊은 시간 여러분, 10시부터 강의만 한 시간 듣고 끝나버리면요 사실은 이건 그냥 듣고 얕은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 통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내 것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 이 깊은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을 깊이 누리고 말씀을 깊이 누리고 깊은 말씀 기도도 깊은 기도 속으로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좋은 건 뭐죠? 호흡도 필요하다면 깊은 호흡 속으로 결론입니다 감남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중요한 시간을 무려 40일 동안 할애해서 뭐 했느냐 120명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중의 시간 잘못된 거 틀린된 집중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집착을 벗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주신 중요한 미션을 찾도록 미션의 시간 그게 왜 40일이 걸렸느냐 120명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미션을 확인시켜주고 미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40일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의 시간 이걸 이제 뭐 하느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남산 누림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누리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번에 반드시 찾아내고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요 혹은 또 세상에 좀 이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엘리트들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뭔가 자신만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일찍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있는 분야 속에 도입시킨 거예요 그게 성공자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시스템마저도 결국은 붕괴되고 무너지겠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감남산을 통해 주신 저 중요한 영적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이번 10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찾고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시대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나름대로 흐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게 이제 비대면 온라인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예 영적인 끈 신앙의 끈을 완전히 놓치고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뒤처져버린 완전히 포기해버린 완전히 무너져있는 이 극단적인 양극이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한테 물론 내필임 시대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너와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뭡니까? 내필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노아의 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뭐였습니까? 요호화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찾은 자신의 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단의 비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했죠? 하루에 세 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가진 바벨론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영적 시스템 이런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개인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지역에 이번 10주 온라인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절대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죠 하루 24시 똑같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성공자든 실패자든 똑같이 24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거 말고 아침 몇 시 오후 몇 시 저녁 몇 시 그런 시간 말고요 그 속에서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아니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사탄이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깊은 보금 누리는 영적 집중 감남산에 누리는 이 시간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이 절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감남산을 찾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 10주 우리 집중 훈련 특히 오늘 2주차 우리 훈련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자리에 일어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중요한 집중의 시간 미션의 시간 조용한 시간 속 깊은 시간 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주차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2주차 미션이 뭐죠 나의 하루 여러분이 분명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루를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지금은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거의 패턴이 비슷할 겁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집에 있는 시간 많다 보니까 그게 뭐 명절 같다고 명절 왜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준비 점심 먹고 돌아서면 바로 저녁 준비 그 명절 설 출석 때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하루 24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단위로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고 많은 시간을 잘못된 곳에 헛되게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2주차 나의 미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도전하고 누릴 나의 감남산과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감남산의 시간을 이 세 가지 시간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이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10편, 5편, 3편 아침에 10편, 17편, 3절에 밤에 10편, 23편 낮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아니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를 구체화하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놓치지 말고 작지만 한 가지라도 찾아서 여러분 기록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원단 보금치유와 24 제자의 응답 또 이번 주에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 또 오늘 우리 목요훈련 2주차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1인 1교회와 중단 없이 도전될 수 있도록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각 교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활발하게 비대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1대1 양육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모임들이 줌으로 또 화상통화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의 교구 비대면 사역과 시스템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집중훈련의 시간표 속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올인의 시간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보금치유의 은혜 속에서 24제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감남산의 이 집중의 누림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영적 시스템으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현장예배 또 교회예배 본당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속에서라도 모든 성도들에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화의 사역들을 붙들어주시사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 또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모든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방과 일대일 양육과 구역 예배와 또 사역자 모임과 모든 직위의 모임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줌이지만 그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역과 지역과 모든 시스템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약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붙잡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10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의 고질적인 문제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건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 있는 귀한 10주 집중훈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라인 집중훈련 속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0명의 자들과 함께 감남산에서 중요한 집중과 미션과 조용한 시간 속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이번 10주 온라인을 통하여서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누림의 시간 속으로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개인, 가정, 자녀, 남편, 건강, 경제 모든 문제들이 치유 해결되어져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과 구역과 지역을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